나도 도전해볼래요. 어떤 신기록이 좋을까? 뛰는 거요. 팔짝팔짝 뛰는 거라면 정말 자신 있어요. 어때요? 잘했죠? 그래요? 열심히 했는데. 모두 준비하시고 땅! 아니 다 어디 갔나? 출발 연습을 더 해야겠어요. 자동차 만큼이요? 그렇게 빨라요? 우와 하늘의 왕자 메다. 오? 오리가 날고 있네요. 정말이요? 오리가 위험하다. 오리야 피해. 어서 빨리. 이런 도저히 못 보겠어요.